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bc 49탄 마리아 라이트너 입니다 출생일자는 1960년 10월 29일 61세 그리고 출생지는 이탈리아 무디네 출연 영화가 있는데 모또리 루젠디라는 영화라 그러네요 차에 관한 차 소개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자주 소개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 찾고 있으니까 찾으면 찾는 대로 뭐 시간 되면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